저는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항상 네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에 이 손바닥 안에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분야를 바라보거든요 첫 번째는 입력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 입력된 정보를 가공해서 그것을 새로운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출력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일이 다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입력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를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아웃풋을 잘 만들까 이 세 가지를 따져가는 것이 결국에 공부의 방향성이겠죠 웹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웹팩을 소개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 사람이 코딩할 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에요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여기 있는 PNG는 이미지고 SAS, 또 CSS,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5만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웹팩을 통과시키면 웹팩으로 처리하면 단순한 형태의 몇몇 파일들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웹팩을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을 웹팩한테 던져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공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순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배포를 할 때 유리한 형태로 가공해내는 것을 하는 것이 웹팩을 사용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웹팩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명령어는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행했던 웹팩을 실행하는 명령어였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카피해서 어딘가에다가 저장해 놔야 된단 말이죠 귀찮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지면 저렇게 명령어로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웹팩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또 보기 좋게, 또 재사용하기 좋게 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바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설정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파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파일의 이름은 웹팩.config.js 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여기에서 했던 이 작업을 그대로 제가 정리해 낼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웹팩의 홈페이지로 가봅시다 웹팩 홈페이지로 가면 여기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웹팩의 사용법을 보여주고요 그중에 가이드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웹팩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웹팩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명령들을 보여주는 것이 컨피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 설명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이드로 가셔서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웹팩을 사용하는 제가 이전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으로 돌아가서요 이 설정에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웹팩.config.js 파일에 대한 예제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예제를 여러분이 일종의 컨닝페이퍼처럼 옆에 두고서 쟤를 참조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중요한 거 순서로 나와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거 한 이 정도 뭐 그러지 말고 이거를 제가 한쪽에 띄워놓을게요 저도 머릿속이 없거든요 이걸 옆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럼 여기 컴피그 파일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module.export는 객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지정했던 건 entry거든요 여기에다가 entry라는 property로 여러분이 입구에 해당되는, 시작에 해당되는 파일을 웹팩에게 알려줍니다 source 밑에 index.js라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명령어에서 이렇게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컴마 그 다음에 output 그리고 output에서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는데 그중에 path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path.resol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씁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node.js에서 파일의 경로를 여러분이 쉽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부품이에요 그거를 제가 로드를 해왔고요 여기에서 path.resolve 라고 해서 underbar.dir.rein.dist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underbar.dir은 현재 이 웹팩.config.js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약속된 변수예요 node.js에 그리고 그 경로에 dist라고 하는 하위 경로에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물을 갖다 놔라는 뜻인데 우린 어디다 넣을 거예요? public에 넣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dist가 아니라 public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일 name 있죠? 콤마 파일 name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index.bundle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까지 적으면 이게 뭐와 똑같다? 이 밑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npx webpack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webpack이 config webpack.config.js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webpack.config.js 라는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public에 있는 이 파일을 지워버리고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더니 안 돼요 npx 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 실행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webpack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 행에서 옵션을 주는 걸 통해서 webpack을 핸들링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onfig 파일에다가 webpack한테 시키고 싶은 걸 적어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이 파일의 이름을 webpack.config.js라는 약속된 이름으로 하셨다면 그냥 뒤에 있는 이만큼은 없이 webpack 이라고만 치면 약속된 파일을 webpack이 찾아요 webpack.config.js 파일이 있는지 찾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시키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webpack이라는 명령만 실행시키면 알아서 번들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헷갈렸네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webpack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 복잡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인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webpack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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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